네 대신 읽겠습니다. 좋은 정치인상 2주년 국회 부의장. 정치가 바로 쎄야 국민 행복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좋은 정치인을 선정하여 표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귀하는 평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극성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12개 분야 252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좋은 정치인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18일 범시민사회 안치레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입니다. 네. 2018년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올 한해 각 분야에서 좋은 활동을 해오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범사례로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우리 이갑산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상을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수상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활동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켜 가는데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더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함께 수상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상에 결코 머물지 않고 더 매진해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우리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자의 각자의 각오를 괴롭게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을 주신 우리 이갑산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검사대원 250개의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새해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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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